음악 삼양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문장은 저희의 비전인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런 모토 하에 식품 소재, 화학 소재, 패키징, 의학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의 고객들을 만나봐도 삼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정도와 신뢰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에 매출 5조 5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룹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2조 4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자를 들어오셔서 같이 집행하실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삼양의 인재상은 성실한 인재,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 유연한 인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볼 때 중요시하게 보는 게 직무적합성하고 동기적합성을 보는데 직무적합성은 지원자분께서 지원하신 직무, 경영지원, 생산관리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기적합성인데 동기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말 삼양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열망을 좀 보는데요. 이 동기적합성이 처벌화가 안 되신 분 즉 삼양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원서를 냈고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중에 불러주는데 어디든지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과 정말 삼양에 오고 싶어서 삼양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하고 와서 면접을 보시는 분은 정말 면접관들이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비슷비슷한 준비를 해서 오셨을 때 그런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원자분께서 삼양에 입사하기 위해서 삼양을 얼마만큼 많이 알아봤느냐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의 사업 보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내지는 최근 삼양에 관련된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노력한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언론에 홍보된 기사뿐만이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 진짜 삼양의 문화가 무언지 진짜 삼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언지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를 해서 오는 지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삼양 제품 어떤 거 써본 거 있으세요? 라는 질문과 혹시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답변을 듣기에도 아 이분은 정말 평소에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소비자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제품의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좀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큐온 홈메이드 믹스인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 브라우니 믹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개선 포인트로 거기에 들어가는 초콜릿이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선 포인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단골 질문인데 그분처럼 정확하게 포인트 집어내시고 정확하게 말씀 주신 분은 처음 봤었습니다.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접자분이 내가 지원하는 삼양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아침에 저희 출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 와서 출근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봤다고 하는 지원자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분의 노력에 정말 놀라웠고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소개서부터 답변까지 너무 짜여진 너무 짜여진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정해진 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시면 대학이라는 문화를 떠나서 회사라는 문화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다 있게 마련인데 이때 원활한 소통으로서 풀면서 내가 모자란 점, 상대방이 좀 더 해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능력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적응을 위해서 회사 생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팀 직속 선배가 아닌 조금은 한 발짝 떨어진 선배들 통해서 문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여기까지 셔틀을 운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셔틀을 타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인턴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판교 사무실인데 일산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셔틀, 일산에서부터 출발하는 셔틀이 있으니까요. 일산에서 여기까지 되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삼양에 대한 좋은 점, 물론 사업구조라든가 기업문우라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 그런데 한 친구 대답이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제공을 받아 왔었으니까 그게 좋은 걸 몰랐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우 좋다고 저희가 아침에 가보면 선식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과일도 따로 있어서 제가 선호하는 걸로 가져가서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서 아침에 업무 준비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희망한다, 교육을 희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원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스쿨이라는 것과 디지털 스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스쿨은 이미 수차례 운영을 했고 디지털 스쿨은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말 그대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시켜주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별도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삼양에 입사를 해서 지금 17년째 삼양을 다니고 있고 다른 회사들의 복리 제도도 듣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게 와 좋구나라는 건 사실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일정 금액까지의 의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회사다 보니 조금 더 제도들이 더 축적돼서 발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분의 진실성을 좀 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되 진실성 플러스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조금 결과물로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이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심에 있어서도 너무 천편일률적인 대답보다는 조금 차별성 있는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도전할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